왔어? 피곤하지? 얼른 씻고 밥 먹자 금방 해줄게 기집애 인사 좀 해라 우리 딸 뭐 먹고 싶어? 녹화 하랬잖아 그럴줄 알았어 참 참 똑똑 계란후라이 해줄까? 맘대로 오빠는 두 개 반만 익혀줘 모양은 이쁘게 그런 거 어려서부터 바르면 피부에 안 좋아 파장만 잘 지우면 돼 신경 꺼 나 안 어려 어떻게 신경을 끄냐 신경 켜야지 앞으로는 학교 찾아오지마 생피해 옷이 그게 뭐야 냄새도 나고 손도 더럽고 안 씻어? 씻어 씻는데 알았어 학교 안 갈게 기집애가 버릇장말이 없이 뭐 창피해? 더러워? 아 왜 때려 너 왜 그러냐 이 기집애 말하는 것 봐 아주 오냐오냐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엄마 집에 오라 그래 할아버지 아파서 그러잖아 내가 N줄 알아? 그만한 눈치 없게? 이게 뭐야? 집안 분위기 짱나 진짜 진짜 엄마 아빠 이혼할 거 같아 이혼이 쉬운 줄 알아?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태어날 때부터 이혼한다더니 아직도 같이 산다? 이혼하면 난 누구랑 사냐?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뭐하러 고민해 웃어 누나 웃을 때 제일 이뻐 까분다 배고프다 나도